윤석열을 퇴진하라 윤석열을 퇴진하라 이제 시민들이 많은 교역으로 지원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사시민들께 훨씬 시민들은 묵붓어요 진지한 묵붓을 말씀해서 하면서 우리 기사님 되게 일어나고 싶어서 퇴원한 교역을 구속하라 국립으로 인천하라 구속하라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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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으로 붙여na올다 구속하라 대한민국은 밑이고 구속하라 구속하라 민으로 붙여na올다 대한민국은 밑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붙여 나온다 퇴진하라! 구속하라! 시민국 기태원 장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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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 참석! 진짜 세주자! 유성들은 사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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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퇴진하라! 퇴진하라! 부속하라! 부속하라! 주희야 구속하봐. 무섭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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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를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무섭다